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오늘은 지플립5 대항마 폴더블 스마트폰인 모토로라 레이저 4T 울트라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인퓨리티 블랙 색상 그리고 비바 마젠타 두가지 색상인데 저는 인퓨리티 블랙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언박싱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충전 케이블은 USB A to C 타입이네요 33W 고속 충전기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충전 케이블, 충전기, 유심 제거 핀, 설명서, 전용 케이스, 스마트폰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품 외관을 보면 후면은 카메라가 두개 있고요 비바 마젠타는 가죽 느낌이라고 하는데 인퓨리티 블랙은 매트한 느낌의 무광 블랙입니다 좌측은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위쪽은 절연띠 마이크만 있네요 오른쪽은 볼륨키 지문식 전원키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스피커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폴더블 제품이라서 화면을 접을 수 있습니다 접었을 때 손에 감기는 느낌이 괜찮고요 이런 휴대성 때문에 고가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거죠 두께는 레이저 4T는 7.5mm 카메라 포함 8.0mm입니다 접었을 때 두께는 레이저 4T 울트라는 15.5mm 카메라 포함 16.3mm입니다 레이저 4T 울트라보다 지플리5 카메라가 조금 더 돌출이 되어 있네요 무기는 레이저 4T 울트라는 188g, 지플리5는 186g입니다 레이저 4T 울트라는 기본 동봉된 케이스에 착용하고 측정 화면은 205g입니다 커버 화면에서도 별도 설정 없이 배터리 잔량 확인도 됩니다 그리고 전면 커버에 최근 앱 버튼이 있습니다 지플리5는 이 기능이 없어서 매번 앱을 다시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레이저 4T 울트라는 전면 커버 화면에 모든 앱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앱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위젯에 연락처, 캘린더, 날씨, 게임, 음악 이렇게 있네요 홈 화면에 아이콘을 눌러서 기본 위젯 이동도 가능합니다 부팅 속도는 레이저 4T 울트라가 조금 느립니다 레이저 4T 울트라 커버 화면은 3.6인치, 1066x1056 플렉서블 AMOLED에 최대 144Hz 주사율입니다 스펙만 보면 레이저 4T 울트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커버 화면의 단점이 많아서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해 볼게요 디자인은 레이저 4T 울트라 제품은 둥근 곡성의 느낌이고 지플리5는 각진 느낌입니다 레이저 4T 울트라 제품이 폴더블 제품 중에서는 가장 큰 3.6인치 커버 화면을 지원합니다 펼쳤을 때 주름은 레이저 4T 울트라 제품 주름이 더 안 보이네요 해외 IT 유튜버가 진행한 테스트에서 레이저 4T 울트라는 4만의 여단눈 과정에서 신지가 고장났고 12만의에서 화면이 파손되었죠 지플리5는 40만 회를 기록해서 제품 내구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레이저 4T 울트라는 IPS-52 방수 방진 지원하고 지플리5는 IPS-X8 방수만 지원하지만 등급은 더 높습니다 레이저 4T 울트라는 전국 46개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2년간 무상 AS를 지원하는데 내구도가 약하다는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프리스탑 신지 테스트는 레이저 4T 울트라는 140도 각도만 유지되어서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플리5는 160도까지 각도가 유지되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쓰리핑거 스크린드샷 광고를 하더라고요 새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화면 캡처가 되는 건데 이건 모토로라 다른 제품도 되는 기능이라서 레이저 4T 울트라 제품만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레이저 4T 울트라 제품 전용 기능은 레트로 레이저 옵션입니다 과거 모토로라 레이저 픽처폰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인데 픽처폰을 사용했던 분들은 이 기능에 눈길이 갔을 것 같네요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키보드 상단을 터치하면 이런 음성이 나오고요 최근을 선택하면 최근 통화 기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선택하면 문자 앱으로 연결이 되고요 방향키 위 버튼은 연락처 앱으로 연결되고 방향키 왼쪽 버튼은 소리 설정으로 이동됩니다 방향키 오른쪽 버튼은 설정 화면으로 이동되고 방향키 아래 버튼은 블루투스 연결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인터넷을 선택하면 인터넷 앱으로 연결됩니다 각 기능들은 레트로 디자인을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앱으로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나마 레트로 디자인으로 사용 가능한 건 딱 하나 전화 걸때뿐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이것만 보여준 것 같네요 여기서 다시 처음 화면을 돌아가려면 뭘 눌러야 되는지 아세요? 초록색 버튼 누르니까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긴 하네요 종료할 때는 최근에 버튼 눌러서 끄면 됩니다 저는 구매 전에 한글 키보드가 없는데 레트로 화면에서 문자는 어떻게 보내지? 한국어 각인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냥 기본 앱으로 연결만 되는 런처 개념입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앱은 성의 없이 만든 것 같네요 제가 Z 플립5를 레트로 삼성 애니콜 픽처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포토샵으로 대충 애니콜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1분 걸렸어요 이제 개발 사적 하나 주문해서 공부 좀 하고 각 버튼에 기존 앱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레트로 레이저 옵션을 만들 때 전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만 갖춘 2G 핸드폰 사용하는 것처럼 레트로 화면으로 모두 구현을 해서 공심폰 느낌으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으면 참 신선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 만들다가만 느낌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Z 플립5는 삼성페이가 되는데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안 되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국내 출시한 다른 모토라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통화가 녹음 중이라는 알람이 가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모토라 스마트폰 영상에서 무음으로 만드는 방법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녹음 중 알림 문제를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이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단점이 하나 더 추가되었네요 대신 전화 통화 기능은 Z 플립5 대비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커버 화면에서 통화 수신이나 발신을 할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되는데요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스피커폰을 끄고 전면 커버 화면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Z 플립5는 전면 커버 화면에서 무조건 스피커폰으로만 통화를 해야 돼서 공공 장소에서는 화면을 반드시 열고 통화해야 되는데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상황에 따라서 화면을 닫은 상태에서도 조용히 통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메인 화면 6.9인치 2640x1080 FHD 플러스 폴더블 AM OLED 최대 165Hz 주사율입니다 최대 밝기 1400nit 입니다 둘 다 선명한 화면으로 두고 측정한 결과 둘 다 sRGB 100% P3 99%는 동일하지만 색상 정확도는 레이저 포티 울트라 델타 E 평균 2.1 Z 플립5 델타 E 평균이 1.5 수치로 Z 플립5 색상 정확도가 더 좋았습니다 화면 최대 밝기에서는 플리커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통 최대 밝기로 두고 사용하진 않으니까요 약 50에서 40% 정도 낮추면 플리커 현상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토홀화 제품들은 옵션의 깜빡인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주게 되면 플리커 현상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화면 밝기를 20% 정도 낮추면 육안으로 플리커 구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레이저 포티 울트라 제품도 깜빡인 방지 기능을 끄게 되면 이제 플리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켜주면 다시 억제가 됩니다 이런 기능이 모토홀화 제품들은 있습니다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 기능은 Z 플립5는 일부 앱만 지원 가능해서 군락 앱을 통해서 강제로 지원되도록 변경해줘야 되는데요 앱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매번 신규로 설치한 앱을 추가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공식적으로 커버 화면에서 모든 앱을 지원해서 앱 관리 화면에서 사용할 앱을 쉽게 추가 가능합니다 앱 순서 변경도 커버 화면에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앱 제거하는 것도 따로 옵션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이 화면에서 바로 제거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커버 화면에서도 실행할 건지 묻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허용해주면 쉽게 커버 화면에서 모든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드 비율이 가로로 긴 화면입니다 전체 화면을 변경하면 1대1 비율로 바뀌게 되는데 두 개의 카메라 때문에 화면을 보이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에 베젤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Z 플립5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Z 플립5 제품의 윈도우 탐색기 같은 디자인이 사용하는 데 더 편했습니다 레이저 포티 울트라 제품도 커버 화면에서 폴더 추가는 안 되지만 폴더한 폴더 앱을 사용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Z 플립5는 군나게 추가를 해야 실행이 되는 방식이라서 폴더한 폴더 앱을 결국 모두 군나게 꺼내 놓아야 돼서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커버 화면에서 제약 없이 앱들이 실행돼서 폴더한 폴더 앱만 잘 정리하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 야간 조명 설정이 Z 플립5는 커버 화면에서 설정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반면에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커버 화면에서 야간 조명이라고 있어서 이걸 터치하면 손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Z 플립5는 반드시 펼쳐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선택해 줘야만 야간 조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키보드 사용도 불편해 있는데요 타자 게임 앱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Z 플립5는 하단에 키보드가 배치되고 상단에는 게임을 할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전혀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키보드 앱을 변경해 보려고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설치했는데요 네이버 키보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커버 화면을 활용한 레트로 게임을 할 때도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전체 화면 모드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 모드나 화면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트로 게임은 기본 모드를 두고 사용해 주세요 책을 볼 때도 문제가 있는데요 레이저 포티 울트라는 위쪽 베젤이 넓어서 3.6인치 화면이지만 Z 플립5의 3.4인치 화면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1대1 비율이라고 광고하는데 이건 전체 화면이 켰을 때 1대1 비율이 됩니다 어차피 카메라 때문에 전체 화면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기본 모드로 변경하면 또 비율이 아쉽게 되는 거죠 차라리 위쪽 베젤까지 액정으로 만들어서 1대1 비율이 되도록 만들고 전체 화면을 변경할 때만 4대3 비율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비율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책을 볼 때도 버그가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터치하면 상단 메뉴만큼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가뜩이나 비율 문제로 화면이 좁은데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책장을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복원은 되는데요 어차피 책 보려고 다시 터치하면 상단에 공백이 생겨서 이렇게 책을 보긴 힘들고요 이 문제는 스크롤 보기로 변경하면 해결은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하책 이미지가 레이저 40 울트라에서 더 크게 보이지만 Z 플립 5가 더 많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교보 이북 앱에서 물리 버튼으로 페이지 넘김은 잘 됩니다 다음에는 리디북스 앱을 보여드릴게요 EPUB 책을 볼 때는 비율 차이로 인해서 Z 플립 5에서 이미지가 더 크게 표시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확장시켜도 Z 플립 5에서 더 크게 보입니다 대신 저번 영상에서 Z 플립 5에서 리디북스 글자가 모두 잘려서 커버하면서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이저 40 울트라는 리디북스 앱과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글자들이 카메라에 가려져서 보기 힘들 뿐이죠 결국 거의 대부분의 앱을 기본 모드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비율 너무 안 이쁘네요 폴더블 중에서 가장 화면이 크다고 마케팅할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디북스에서도 물리키로 페이지 넘김이 잘 됩니다 커버하면서 영상을 볼 때요 이렇게 화면을 닫은 상태에서는 화면 회전이 안 됩니다 Z 플립 5도 이건 동일합니다 화면을 살짝 펼쳐주면 그때부터 화면 회전이 됩니다 화면도 작은데 자막까지 화면을 가려서 답답하게 느껴지면 이때 전체 화면 모드를 켜주면 자막이 하단에 빈 공간으로 이동되면서 화면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영상과 자막을 합친 유튜브 영상은 안 되고요 자막을 끄고 켤 수 있는 영상만 가능합니다 위에 카메라가 살짝 화면을 가리긴 하는데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텐트 모드로 변경하면 사용 못할 수준이지만요 두 제품 모두 유튜브 영상 보다는 21대 9 비율에 영화 비율의 영상을 보인 때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포티 울트라 화면이 22대 9 비율이라서 얼추 비슷합니다 색감은 Z 플립 5 제품이 더 화사한 색감이네요 스피커 품질도 비교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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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4T 울트라가 더 좋았습니다 두 제품 카메라 모두 후면 메인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레이저 4T 울트라는 거울 기능이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진은 0.5배 초광각 카메라 1배 12메가 픽셀 광각 카메라입니다 비율은 1대1과 3대4 선택 가능합니다 동영상도 0.5배 1배 조정되고요 비율은 1대1, 9대16 비율에서 4K 60프레임까지 나오네요 카메라는 제스처 기능으로 양쪽으로 흔들어도 실행됩니다 Z 플립5는 손바닥 인식 기능으로 촬영이 됐었는데 레이저 4T 울트라는 얼굴 인식이 되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찍을 때 손을 펴는 동작으로 촬영하고 싶다면 얼굴 인식을 먼저 시키고 재빨리 화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Z 플립5와 동일하게 상대방도 외부 화면으로 촬영되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레이저 4T 울트라는 애기들 촬영할 때 카메라에 시선이 가도록 이렇게 캐릭터 표시 기능도 있습니다 사진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주간에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확대해서 선명도를 보면 Z 플립5 소프트의 보정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전면 셀피 카메라는 레이저 4T 울트라는 32MP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Z 플립5의 10MP 카메라보다 좋은 품질로 셀피 촬영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는 둘 다 4K로 촬영했는데요 결과는 Z 플립5가 더 우수했습니다 레이저 4T 울트라는 한 세대 지난 퀄컴 스냅드래곤 8 Gen1을 사용해서 Z 플립5와 비교할 스펙은 아닌데요 Z 플립5는 스토리지 용량이 256GB, 512GB 선택 가능한데요 레이저 4T 울트라는 256GB 단일 모델만 있습니다 기펜치 6 테스트 결과 레이저 4T 울트라는 싱글 1734점, 멀티 4436점입니다 PC 마크의 전반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는 레이저 4T 울트라는 15,003점이고 3D 마크 그래픽 성능도 보여드릴게요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는 레이저 4T 울트라는 2451점, Z 플립5는 2776점입니다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레이저 4T 울트라 2766점, Z 플립5 3653점입니다 레이저 4T 울트라는 2회부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Z 플립5는 3회부터 성능 하락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둘 다 구조의 한계로 성능 유지는 기대하면 안됩니다 온도는 레이저 4T 울트라는 39도, Z 플립5는 40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레이저 4T 울트라 3800mAh, Z 플립5는 3700mAh입니다 그리고 둘 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화면 밝기 최대로 두고 측정한 결과 7시간 29분 나왔습니다 화면을 접고 커버 화면으로만 측정하면 12시간 51분 나왔습니다 레이저 4T 울트라 화면이 더 크고 밝기도 높아서 커버 화면 배터리 지속 시간은 더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휴대폰을 처음 만든게 모토로라 스타텍이었죠 그리고 2004년도에 레이저 픽처폰이 있었고 국내는 2006년도에 판매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왕의 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한국은 2021년 모토로라 레이저 스마트폰 출시를 끝으로 2012년 한국지사를 철수하고 모토로라는 구글에 인수되었다가 지금은 레노버 회사로 인수되면서 중국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건 모토로라 브랜드가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기억에 남는 장점은 전면 커버 화면에서 모든 앱 사용이 좋았고 스피커폰 안 켜고 통화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지프리5는 국내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지원하고 있었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레이저 4T 울트라 제품은 액세서리가 많이 부족하였고 MG 세대에게 어필하기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모토로라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장년과 노년층 중에는 통화도금도 삼성페이도 사용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필 가능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